고영이 무시한 우리 고영이 오늘밤 고영님께 고백할래요 고영님을 짝사랑 된다고 사랑은 되나요? 좋아해도 안되나요? 황당이도 여자랍니다 고렴이 오시는 날 고렴이 오시는 날 내가 쓸네 점 하나 찍어줘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남자가 브랜뉴 아닐까 웃기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? 그쵸? 편안한 자리에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김지혜님의 망보석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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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别그려드 그쵸 아싸 아 required emotional 아 아 김기준